안녕하세요 즐거운 생활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북미행단 18번째 키치너에서 다음 행선지인 캘거리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먼저 키치너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키치너 공항이 참 우스운 게 키치너에서 캘거리까지는 71불밖에 안 하는데 비행기 요금이 근데 토론토에서 키치너까지 한 2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지하철하고 버스로 이게 16불이나 됩니다 합쳐가지고 어쨌든 100불이하니까 싸게 가기는 했죠 우선 키치너 이동은 여러 가지 루트 중에서 출발 장식에 가장 맞는 1호선 한국으로 따지면 이것도 한국 1호선하고 비슷하네요 종착역인 키프링역까지 가서 한국으로 따지면 하인천역인가요? 거기서 76번 마일버스로 환승하고 미시사가 스퀘어원 마일버스가 토론토하고 미시사가를 연결하는 버스예요 그래서 미시사가 스퀘어원에 도착해서 거기서 25번 고버스로 환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고버스는 토론토하고 인근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고 그중에 미시사가만 고버스가 아니고 마일버스라고 불러요 왜 미시사가만 따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또 고버스가 키치너로는 가는데 키치너 공항으로는 안 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인 스포츠월드 드라이브에서 내려서 한 6km 정도 산보하는 기분으로 가는데 거리는 멀지 않은데 도로가 별로 보행자한테 친화적이지 않아서 별로 이렇게 산보하는 기분은 안 났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키치너역에 있는 마일버스 환승 터미널인데 빨간색의 76이라고 보이죠 거기에 미시사가 스퀘어원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오른쪽 위에 플랫폼별로 몇 번이 어디로 몇 시에 출발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기 마일버스 터미널도 보여드렸으니까 고버스 터미널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고버스 터미널입니다 모톨루하고 키치너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세 도시가 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모톨루 대학이죠 모톨루 대학의 고버스는 2층 버스인데 키플릭역에 있는 마일버스와 고버스 터미널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미시사가 스퀘어원에서 고버스를 갈아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있는 고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미시사가 마일버스랑 비슷하죠 시간대별로 버스 번호 행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캘거리를 도착했어요 저는 제 때 잘 도착했는데 그녀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원래 비행기 예약할 때 저는 항상 저렴한 걸 하는데 저렴한 게 또 거기서는 에어 캐나다였어요 프레딕턴에서 캘거리 오는 거는 근데 그게 지연되고 변경됐는데 변경된 게 또 연착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녀가 12시경에 도착하고 제가 한 5시쯤 도착해서 그녀가 저를 기다리는 형태였는데 거꾸로 그녀가 더 늦어졌어요 한 9시인가 10시까지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차가 끊기면 또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버스가 새벽 1시까지 운항을 하는 바람에 그냥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캘거리 공항에서는 100번을 타고 맥나이트역에 가서 맥나이트역에 지어치 2호선으로 도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숙소에는 도보로 12시쯤 도착했는데 미리 연락은 해놨어요 늦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여기도 별 문제 없이 도착했습니다 캘거리는 훨씬 더 잘 돼 있더라고요 버스 루트도 밖에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미리 표를 살 수 있도록 카드로 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부로 올수록 캐나다는 훨씬 뭐랄까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도서관도 7일 맨에 열고 이 내용도 제가 355번 다음 카페에 정리를 했으니까 혹시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